병무청은 지난해 육군으로 입대해 군복무 중인 가수 B 정지훈 일병을 제9대 병무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정일병은 앞으로 1년간 병무청의 각종 홍보모델 활동과 보충대에서 열리는 현역병, 이병, 문화재 등에 참석해 병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일병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일병은 병무청의 각종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